우리 밥주먹기 2주간 고생합시다 화요일날...잠깐만 오늘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화요일날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빨리 줄 수 있는 게 금요일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아무튼 화목에 쓸 수투교재 화요일만 좀 프린트로 대체할 게 아시겠죠? 월요일날 드릴게요 몇 번 할 차례라고요? 30 2번 2번 방학시 다 했죠? 방학 언제까지예요? 6일날 8월 6일날 계약인가요? 네 마지막 계약이시네요 좋겠어요 자 32번부터 숙제가 몇 번까지였어요? 40번이요 40번이요? 이 책 또 끝나겠네요 잠깐만 수혈에 관련된 웬만한 얘기들은 다 기어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시작합니다 32번 문제 조금 하다가 오세요 오세요 전화는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전화는 지금 어디야?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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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35번째 문제 35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자연사에 대해서 수혈 A N이라고 하는 게 그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여기 이런 얘기를 할게 이제 고3 말판이 뭐니까 절대값 A N 더하기 L 빼기 누구 N이라고 하는 게 E 사실 이거는 이웃한 두항 사이의 차지 그치 절대값인 거니까 그 차가 항상 누구다 여러분들? K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요즘 내가 제족반 수업이 열려갖고 제족반 수업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나중에 좀 수업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오히려 재수하는 형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있고 지금 반수하려고 들은 언니 오빠들도 있고 수학만 들으러 와 무슨 말 얘기 있죠 여러분들 근데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수나 반수를 선택해서 한 번 더 하면 뭐 하냐고 그니까 이제 똑같은 공부하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요즘 잔소리를 하는데 둘이 뭔 생각 왜 너 왜 또 경준이 엉덩이 쳐다보고 있어 왜 자 일단은 이게 뭐가 됐던지 간에 내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걸 풀어야 되잖아 맞지 여러분들 근데 풀기 전에 풀기 전에 몇 번 연습했어 절대값이를 맡은 게 누구지 여러분들 K지 그치 그럼 저 K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부터 하고 출발을 해야 될까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니까 이런 걸 항상 묻히면 안 되는 거야 K는 0이거나 양수일 거야 자 그런데 단 K는 상수라고 했고 뭐라고 했냐면 A에 몇엔 플러스 4라고 4엔 플러스 2인가요 여러분들 4엔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A에 몇엔이랑 같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나열하라는 얘기겠네 다시 이 얘들아 수식이냐 나열이냐 선택을 하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 조건을 보고 나서 여러분 잠깐만 미안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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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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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요 고춧가루 일단은 수식이냐 나일이냐 선택을 해야되는거잖아 근데 이거 당장 보이는거지 n대신에 얼마부터 집어넣어버리면 1부터 집어넣어버리면 제일 먼저 누구 4라고 하는 애와 그 다음에 누구 8이라고 하는 애와 문제를 풀러 들어갈 때 있잖아 전체적으로 읽고나서 이게 뭐일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스텝스텝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실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봐 생각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대로 쓱쓱쓱쓱 내려가봐 자 그러면 a4나 a8이나 a12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봐 1름은 4고 1름은 8이지 그치 2름은 누구니? 8이지? 2름은 10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한 번호 있지 그치 이 한 번호가 몇 배수 간격일때마다 얘들아? 4배수 간격일때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지 얘들아? 다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거야 그치? 몇가지 이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해석을 해야되는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뭘까 생각하는거보다 또 눈앞에 보이는거니까 결론적으로 절대값을 해제를 해야돼 그럼 절대값을 해제를 하면 얘가 뭘 뒤집어 쓰는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 쓰는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왕해보자 이왕해보면 누구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게 얘들아? 즉 나의 나 다음번째 나 다음번째 애라고 하는 애는 결론적으로 나라고 하는 애한테 더하기 뭐를 하던가 여러분들? k를 하던가 아니면 빼기 k를 하던가 그치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 다음번째로 갈 때 뭔가 k만큼 더하거나 k만큼 뭐하거나 여러분들? 빼던가 그러면 이걸 한번 소환해보는거지 만약에 k가 0이면 다시 k가 얼마면 여러분들? 그냥 모든원들이 쪼록 다 같은거야 a1부터 모든원들이 그치? 그런데 자 이제 한번 읽어보자 a4라고 하는 애가 얼마라고 되어있거야 여러분들? 잠깐만 나왔네? a4가 5지 그치? 그럼 a8도 5?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 모자질이 싹 다 얼마가 되는거고 여러분들? 5가 되는건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 누구 6라고 하는게? a6 a6라고 하는게 지금 얼마라고 한거니까 여러분들? 느낌을 잡아야될거니까 k는 0은 아닌거지 그치? 만약 k가 0이면 모든원들이 다 5여야되는거야 그럼 k는 0은 아닌거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수여야돼 얘들아? 양수여야돼 일단 k라고 하는 양수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맞지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랬어? 자 이랬을때 구하라고 하는게 뭐인거냐면 스무번째까지를 전부 다 알아내서 어 이게뭐야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k 시그마 k는 이래서 몇번째까지 20번째까지 누구 k에? ak에 무슨 대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게 지금 문제인거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돼? 그러면 뭔가 이 수여야라고 하는게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인거지 그렇지? 같은 하겠어? 자 그럼 하자고 하자고 일단 알고있는거는 네번째 항이 얼마다 여러분들? 5다 근데 네번째 항에서 몇번째 항도 5다 여러분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는거지? 5,6,7,8 이렇게 있는거겠네 맞니 여러분들? 근데 당장 그 사이에 또 있는게 있네 a6가 얼마래 여러분들? 1 한번 적어볼까? a4라고 하는게 얼마인거고 5인거고 5인거고 5번째 항이 있었을거고 6번째 항은 1인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몇번째 항이 있었을거고 그 다음 8번째 항도 얼마가 되야되는거지? 일단은 5가 되야되겠네 선생님은 일단 나이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k만큼 더하거나 k만큼 빼거나 그치? 그니까 k만큼 증가하거나 k만큼 감소하거나 맞니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1로올때 맞니 여러분들? 만약에 더하기 k했어 다시 뭐했어 여러분들? 근데 또 더하기 k한대 말이 안되지 그치? 왜 다시 k는 무슨 수라고 결정나는거지 얘들아? 양수라고 결정나는거니까 5에서 1로 갈 때 만약에 여기서 k만큼 증가했다 맞죠 여러분들? 다시 k만큼 감소하는 수 밖에 없어 그잖아 근데 k만큼 증가했다 감소하면 그냥 오여야되는거지 그치? 근데 그건 아닌거잖아 그렇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증가하면 안된다니 이해돼 그렇잖아 이해되지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누구만큼 k만큼 뭐한 다음에 감소한다 맞죠 여러분들? 다시 증가하면 안되는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k 그 k라고 하는게 몇 번 감소하면 되는거야 얘들아? 두 번 감소하면 되는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얘들아 똑같은 k가 두 번 감소해서 5에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아? 1이 된다는 얘기는 4번째에서 5번째 가면서 2 줄었다는 얘기고 5번째에서 6번째 가면서 얼마 줄었다는 얘기지 얘들아? 2 줄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결정된거야 k는 얼마라고 결정된거지 2라고 결정됐으면 얘는 3이었겠네 맞니 여러분들? 이해돼? 그러면 다시 막 1에서 5까지 와야되는거지 그치? 여러분 저보다 머리 좋잖아 이거 얼마일거 같아? 3일거 같아 맞다 여기까지 이랬죠 여러분들 그런데 몇번째까지 더해서 20번째까지 더해서 더한 결과가 가장 커야되는데 맞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앞에 누가 있었을까 A3 그 다음 누구 2 A2 그 다음 누구 1 A1 그럼 얘들아 가장 커야되니까 다시 모여야되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전항으로 가면서 감소하는거보단 증가하는게 낫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여기가 얼마인게 날거 같아? 7 또 감소하는거보단 그치? 증가하는게 낫겠지 얼마 얘들아? 9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래야지만 일단 무슨 100을 얘기할 수 있는거지? 최대를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이제 관건이 뭐야? 몇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부터 20번째까지 알아내야되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지? 또 알고있는게 뭐야? 또 알고있는게 8번째도 5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근데 12번째도 얼마였어 그럼 그들을 뛰어와 그렇게 해 8번째가 5였어 그 다음에 A9가 있고 A9가 있고 10 A 얼마가 있고 A 얼마가 있고 12가 있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너도 5야 이해됐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안에 3개항도 이왕이면 전부 다 뭐한게 나아 얘들아? 큰게 낫지 그치 이해됐지? 네 되지? 그런데 5에서 어디로 가야되는거니까 5로 가야되는거니까 맞지 여러분들? 뭔가 다른게 있을수도 있어 자 그럼 일단 가보는거야 그러면 누구 9이 될수도 있는게 9 3도 있지 또 7도 있겠지 그치 이거 둘중에 하나겠지 그치 물론 지금까지는 얘가 더 큰거야 맞지 여러분들? 이해돼? 5에서 알마로 갔을때 3으로 갔을때 경우는 이게 다인거 같아 그치 근데 3보다는 아무래도 누가 더 큰거니까 여러분들 그치 잘 생각해봐 얘들아 답은 나온거 같아 여기 누가 와야 최대일까? 그렇지 구겠지 여긴 누가 온까 이제 그치 이렇게 가는게 낫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5,7,9,7,5 보다 더 큰건 있을까 없을까 없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렇게 나열될때가 무슨 대가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최의 대야 그럼 내 말 들어봐 그 다음에 또 a,12가 15지 그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a,12 다음에 a 얼마가 있어? 16이 있잖아 그렇잖아 걔도 마찬가지로 5에서 출발해서 또 어디로 가는거야 5로 가는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되면 되는거지 5,7,9,7,5가 되면 되는거겠네 몇가지 일했어 여러분들? 찍어봐 개설하자 이제 얘들아 잘 빨리 됐어 여러분들? 됐 그럼 해봐 여기 봐 여기 봐 쉬워 쉬워 괜히 쭈그라고 그랬네 미안해 괜히 쭈그라고 그랬네 자 그럼 해봐 일단 몇번째 까지 더 할건데 20번째 까지 그치? 알고 있는게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더하는거는 얼마가 된거지 얘들아? 27이 된거지 따라올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몇번째부터? 다섯번째, 네번째부터 여덟번째까지 그치? 더해볼까? 10 6에다가 17이 된거지 그치 이해되냐? 그 다음에 따라오고 있는거 맞냐? 그 다음에 누구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더해봐 얼마지 얘들아? 10 24 맞아 여러분들 24에다가 9 더해봐 그럼 얼마되는거지? 33이라고 하는 그 세트가 맞니? 여러분들 8에서 12까지 하나 맞지 얘들아? 13에서 16까지 하나 맞니? 잘못했죠? 이거 잘못했죠? 누구 빼야돼? 5 빼야되지 그치? 그러면 누구누구누구누구 얘들아? 3 7 7 7 5를 더해야되는거지 그치? 큰일났네 큰일났네 14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19지 그치? 19에다가 얼마 더하면? 9 더하면 얼마가 된거지? 28 된거지 그러면 그런 28이라고 하는 세트가 맞아요 여러분들? 몇 세트가 더 남아 두 세트가 더 남아보니까 요거까지 짬뽕해서 총 몇 세트가 된거지? 셋 세트가 된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곱하기 얼마올시다 여러분들? 3이다 계산하자 얘들아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된거지? 44 플러스 맞아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자 60에다가 83에 24이니까 84 된거 맞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128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요런거 전부 물어보니까 꼭 세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찍으시고 이걸로 찍으시고 이걸로 전통만 지우시고 야 날씨도 더운데 31론까지만 풀고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빠이더 없더니 30번 어? 몇번? 몇번? 아 미안해 33번 알겠지? 33번 우리가 이번에 빌런 학부모님을 진짜 한번도 안겨줬는데 한명이 나타났어 아 빡쳐 하 그냥 거기 뭐야 빌런 학부모님 아이를 못해요 빌런 학부모님 빌런 학부모님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청소같이 믿고 받았는데 괜히 받았어 나이로 저 새끼를 받지 말았어야 돼 어 음 흐흐흐흫 0짜리인 수열 누구에 있는지? 이 문제 못 맞췄죠? 잠깐만 좀전 32번하고 좀 기회를 같이 해요 잘 따라오세요 첫째 항이 지금 얼마인 여러분들? 0인 수열 AN이 있대요 자 가족권이에요 비슷해요 시작! 절대값 누구앤도하기에 이건 바로 보이지 얘들아 잠깐만 내 말 들어봐봐 이건 바로 보이지 라고 하는 얘기는 이웃한 두 항사의 간격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맞지? 이해 되실까요? 1 커지거나 얼마 작아지거나 1 작아지거나 그리고 나 조건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풀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어려우면 연습해 다시 어려우면 뭐하라고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있지? 100이하의 임의의 자연수인이래 맞지 여러분들? 100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100까지지 그런데 무슨 자연수래? 임의의 자연수래 뭔 말이야? 다 된다는 얘기야 N이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100일 때나 다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쳐다봐봐 N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써져 있었어야지 100이라고 이해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 밑에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 밑에 나오는 조그마한 스몰 N 대신에는 1부터 100까지 다 때려놓을 수 있는거지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되어있어? 집합이 있어 A 누구라고 하는 집합이니 얘들아? N이라고 하는 집합이잖아 그렇잖아? 쳐다볼까? A N인거니까 A1도 되고 A2도 되고 A3도 되고 A4도 되고 A7도 되고 A100도 되고 다 되는거야 자 그런데 내가 M있잖아 얘들아 봐 앞에 있는 뭐부터 봐라 M부터 봐라 맞지 여러분들? 그럼 A N이라고 하는건 누가 원소래? M이라고 하는게 원소래 그치 그런데 그 M이라고 하는게 뭐인거냐면 A N이라고 하는 애와 누구 M이라고 하는 애가 같대 얘들아? A M이라고 하는 애가 같대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럼 M은 몇 이하의 그냥 자연수다 얘들아? 100 이하의 자연수래? 쳐다봐봐 그럼 그 M도 몇부터 몇가지야 얘들아? 1부터 100 사이 중에 잠깐만 이번에는 그냥 100 이하의 자연수래 말이나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중에 고르세요 이 얘기 아니냐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거에 원소의 개수는 몇개다? 두개다 쳐다봐 그럼 여기서 뭐가 두개라는거지? M이 두개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 M이 지금 몇개 있대? 두개 있대 얘들아 모르겠으면 집어넣으면 연습하면 되잖아 그럼 해봐 얘들아 A3 본다 누구 3 본다 얘들아? 그럼 우린 지금 뭐 대신에 놓은거니 얘들아 N대신에 얼마든거니 3집어놓으니까 시작 누구 3라고 하는게 A3라고 하는게 누구 M이지 얘들아? A M이지 그치 그러면 너랑 너랑 같게 만드는 그러한 M이 몇개 있다 여러분들? 항상 두개 그럼 봐봐 그러한 M이라고 하는거는 3도 있지 그럼 A3는 A3이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이 M이 3일 때 말고 맞지 여러분들? 무언가 하나 더 있단 얘기야 이해 되죠 여러분들? 쳐다봐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그래야 M이 몇개가 되는거지? 그래야 M이 두개가 되는거잖아 이거 뭔 말이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 A 별림과 A3와 같아지는 A 별림이 있다 맞지 여러분들? 즉 몇부터 몇 사이 숫자 중에서 1부터 100 사이에 100 A1부터 A100 사이에서 맞지 여러분들? 누구 3와 A3와 A3와 같아지는 또 다른 하나가 반드시 한게 있다는거야 맞지 여러분들? 이해 돼? 뭔 말이지? 얘들아 예를들어서 A1이 1이래 다시 A1이 얼마래? A3가 1이래 다시 누구 3가 1이래? 그럼 막 가다가 A47이 1나왔어요 여기까지 이랬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는거야 자 질문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게 있지 질문 누구 1부터 시작해서 누구 100 사이에 더이상 1이 나오면 안되지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두 번 등장했다 몇 번 등장했다? 그럼 몇 번만 등장할 수 있다? 두 번만 두 번만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몇 번만 등장할 수 있다 두 번만 그럼 쳐다봐 A1이 얼마였으니까 A2부터 A100까지 사이에서 맞지 여러분들? A1 이후로 0은 반드시 몇 번만 등장해야 되는거야 한 번만 등장해야 되는 거지 A1이 0인거니까 맞지 여러분들? 이해되니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런게 해석이 어려우면 숫자 때려나서 연체를 해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아니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경험이 있잖아 오래되긴 했지만 얘들아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함수 FXE4 F0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무슨 그니? 얘들아 두 개만 존재한다 몇 개만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실근 누구야? 0 황이잖아 백팡이 백팡이니까 안그러니 얘들아 이해됐어? 안 됐어? 경험이 있잖아 백팡 때 한 번 몇 번 있어? 그럴 때 구하라고 하는게 뭐인거냐면 시작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칫했었어야 될 것 같아 절대값 누구? K가 얼마가 되게 만드는? 40 40이 되게 만드는 맞지? 여러분들 대? 잠깐만 얘들아 절대값을 써버렸어 무슨 값을? 절대값 좀 이따 잘 봐 그러한 백이야의 선다른 최악 자연수 K값에 합을 구하라 맞죠? 여러분들 쳐다봐봐 K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K는 하나가 아닐거란 얘기잖아 그렇지 자 이해되지? 여러분들 다시 해볼게 이 문제풀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거야? 이 문제풀이 도리 없잖아 누구 원이 0인거니까 지금부터 플라스 1, 마이너스 1 하면서 가보는 수 밖에 없는거잖아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9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거야 그치 아닌가? 이걸로 수식으로 풀 수 있는 케이스 없지 그치 그럼 해봐 첫번짱이 얼마 되더라? 0 0이지 그치? 그럼 그 두번짱은 몇번짱은? 두번짱은? 얼마이던가 0이던가 1이지 뭔소리야? 얼마이던가 얼마이던가 1이던가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이해돼? 근데 얘들아 잘 봐 그 다음은 0이던가 마이너스 2지 그치 0이던가 0이지 다시 할게 마이너스의 답이 뭐라고? 0이던가 0이던가 마이너스 2던가 여기는 2던가 2던가 0이지 그치 두고 빼고 다 똑같지 하필이면 무슨 값을 썼던거? 절대값 그치 음인 부분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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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양인 부분만 추적했을 때 40이 나왔어 얼마가 나왔어? 40 우린 그때의 항수만 구해내라는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음인 구간 추위했을 때 누가 나왔을거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40이 나왔겠지 그치 그럼 그때의 항수만 그때의 항수가 어떨거야 갑자기 이미 여기서부터 갖다주잖아 그렇잖아 그런거니까 음의 구간 쪽으로는 가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자 그럼 해봐 그럼 세번째 하고 2 0이 나온가 누구도 나온가 2 2 일단 다시 누구야 얘들아 2 2잖아 그럼 내 말 들어봐봐 만약에 2잖아 만약에 얼마라고? 2 그럼 얘들아 가다보면 어딘가 반드시 2가 나와야되지 네 여기서 막 가다보면 반드시 2는 한 번 더 나와야되는거지 그치 네 또 또 1이 있지 그럼 가다보면 반드시 또 누가 나와야되는거지 또 0이 있었지 그치 0,1,2 가다보면 반드시 0이 한 번 더 나와야되는거지 그치 이해 됐어 안됬어 안됬어 돼? 그러면 잘 봐 잘 봐 2에서 얼마로 가는거니까 그 중간에 반드시 그 중간에 반드시 어디 거쳐가야 1을 거쳐가겠지 그건 왜? 이웃항 두항 사이 차가 얼마인거니까 1인거니까 1씩 올라갔다 1씩 내려갔다 막 그렇게 했을거 아냐 그치 또 이게 막 0에서 얼마를 받은 순간에 1으로 가는 순간에 다시 0에서 얼마를 받은 순간에 2 또 반드시 얼마를 거쳐갔으니까 1을 또 거쳐갔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버리면 1이 몇번 나왔어? 3번 나왔잖아 3번 나왔잖아 그럼 2등은 어때요? 안돼 이거 안되지 아이 맞잡 틀려 맞아? 응? 그니까 3번 짱에서 2로 가면 된다 안된다 안되는거지 그치 아 또 아닌가 네 맞잡 틀려? 맞지? 그러면 3번 짱은 반드시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이해 됐어? 그럼 해봐 0 다음에 1 다음에 0이지 그치? 네 나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음의 구간을 가라는건 가지 말자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게 1이거나 얼마지 얘들아? 마이너스 음의 구간을 가지 말자고 여기까지 얘기했지 여러분들 그럼 4번 짱은 반드시 얼마가 나오는거지? 1이지 그치? 그럼 0 몇번에다가? 2번에다가 1 몇번 나왔으니까? 더이상은 0과 1이 나오면 안되는거에요 맞죠 여러분들? 다섯번짱 가자 0 나오면 안되지 그치? 그럼 2 다섯번짱은 누가 될 수 밖에 없는거지? 2 그 다음에 여섯번짱 가자 3 또는 1이건데 1이 더이상 나면 안되는거지 그치? 그럼 이제 얼마나 될 수 밖에 없는거지? 3이 될 수 밖에 없는거지 그치? 너네 알아두고 있니? 네 그럼 여기서 또 몇 갈리로 나뉘는거지? 2번 그럼 얼마던가? 4 2 던가 얼마 던가 4 던가 3 4 던가 4 던가 맞어? 네 얘들아 2번 4가 최초로 나왔지 라고 그러면 가다보면 또 누가 있는거지? 4가 있는거지 누구도 나왔지? 2도 나왔지 그치? 그럼 그 중간에 또 누가 있을까? 2가 있었겠지 그치? 자 그때? 그러면 4에서 2로 갔다가 2에 4로 가는거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누가 존재할까?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누가 있었을까? 그럼 3이 또 몇번 나오는거야? 또 3번 나왔지 그치? 그럼 된다 안된다? 안되네 그럼 2로 갈 수 밖에 없는거지 그치? 그럼 2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 다시 생각해봐 1이 나오면 안되는거지 그치? 그럼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돼? 3이 나와야되겠네? 그럼 3도 이제 몇번 나온거지? 2번 나온거지 그치? 자 3 0도 2번 1도 몇번 2번 2도 2번 3도 2번이지 그치? 그럼 이제 2 다음에 갈 수 있는게 4나 2인건데 2는 안되는거잖아 그렇지않아 그럼 넌 반드시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4 3나면 안되지 그 다음에 맞지 여러분들? 그럼 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5 이해 됐니? 그럼 또 몇가지로 나눠질까? 누구 2던가? 4 아니면 누구 2던가? 이거 안되는거 알겠지? 이거 왜 안되지? 가다보면 또 누가 나와야되는거지? 6이 나와야돼 맞니 여러분들? 그런데 5가 몇번밖에 안나왔으니까 한번밖에 안나오지 않았니? 4도 몇번밖에 안나왔니? 한번밖에 안나왔지 그치? 그럼 그 사이에 또 누가있다 여러분들? 4가 나올 것이다 맞니 여러분들? 그럼 그거 사이에 반드시 누구를 끼고 갈 수 밖에 없는거다 그럼 또 5가 몇번 나온다 그럼 이거 안되는거지 그치? 자 이제 되는거 누굴까 봐? 되는거? 0 1 0 1 2 3 2 3 4 5 4 그 다음 누구지 얘들아? 누가라고? 아 늦게 맞지 그치? 이수열은 결국 어떻게 나눠야 되는거지? 0 1 0 1 그 다음에 2 3 2 2 3 맞니 여러분들? 일단 찍어봐 됐어? 그럼 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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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단이로 잘라서 써볼까 우리? 4개단이로 써면서 써본게 알겠지 그치? 써라 그러면 0 1 0 1 그 다음에 얼마였어 얘들아? 2 3 2 3 맞지? 그 다음에 또 얼마였니? 4 5 4 5 이렇게 쭉 갔을거잖아 그렇지 그럼 가다보면 어딘가 누가 나올 것이다 40이 나올 것이다 맞아 여러분들? 그럼 얘들아 40이 있는거는 요 라인에 있진 않겠지 그치? 네 홀수들인거니까 40은 요 라인에 있겠네 맞니 여러분들? 그럼 가다보면 0 2 4 어딘가 40 맞니 얘들아? 그럼 그 옆은 뭐였을까? 41 그 옆은 뭐였을까? 41 그 옆은 뭐였을까? 40 이렇게 되어있는거니까 40이 나오는거 몇번 나와 얘들아? 두번 나오네 그럼 얘가 이제 몇번째 항인지 찾으라는거잖아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얘들아 잘봐 0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여기는 38 이었겠네 여기도 38 이었고 여기도 39 이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봐 몇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몇번째 몇가지 38까지 그럼 총 몇라인이 있는거지 여기에 몇번째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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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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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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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이었 슈 이었 이렇게 윗 자 34번을 시작할게요 34번 문제 시작해도 되죠? 시작해도 되죠? 자 수혈 A인의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부탁드립거 아무튼 일어나 반드시 등장했을 때 마음속으로 음졸이면서 연습을 했어요 N이 맵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러니까 N이 1, D, 3, 4일 때겠네요 맞죠 여러분들 몇번의 몇에 A인다? 그러니까 나의 2분의 1이 나의 다음번째다 그치? 맞아? 너 봐 1 넣으면 A1에 의해서 A2만 들어주지 그치? 짱짱짱짱 넣어서 4 때려박아버리면 A5까지는 계속 절반 관계를 맞죠? 그러니까 A5까지는 무슨 수혈을 이룬다는 얘길까? 등비겠죠? 등비 등비가 1분의 1짜리 자 그런 다음에 N이 맵보다 커져버리면 4 사실은 이거는 5보다 큰걸로 왔다는 얘기겠지 그치? 5부터 때려드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4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라고 여러분들? 넣어볼게요 쳐다봐요 넣어볼게요 5 넣어봐요 그럼 이거 뭐예요? A1 아까 만들어져있죠 그치? 그럼 5 넣으면 A6는 A1보다 1만큼 증가시키래요 맞아 여러분들? 7 넣어볼게요 아 미안해 6 넣어볼게요 그럼 누구 2? 이건 뭐죠? A7이지 그치? 맞아? 짱짱짱짱 넣어버리면 잘 봐 잘 봐 5부터 넣을게 5 넣으면 A1이지 6 넣으면 7 8, 9, 10 맞아 여러분들? 뭔 소리야 5 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치 6 넣으면 2이지 그치 1, 2, 3, 4, 5과 여기 나왔던게 아까 여기 A1에서 A5까지였으니까 반복되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말인거지 A1부터 A5를 알아낸 다음에 그 A1부터 A5까지한테 다 얼마씩 더해 놓은게 여러분들? 1씩 더해 놓은게 A6, 7, 8, 9, 10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맞아 여러분들? 그래?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그거를 만족시킬 때 지금 A1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 15번 경호야 경호야 정신줄을 잡아났죠 이제 여러분 이거 여러 박 되게 잘 보내야 돼 여러 박 진짜 잘 보내야 돼 이제 조만간 9월, 8월 말쯤 되면은 여러분들 수시워서 쓸 사람들은 수시워서 쓴다고 바빠지고 다 쓸거 아니야 수시어서들 안그러니 여러분들 해밸래 해밸래 또 팔 버리다가 가버린다고 지금 해밸래 해밸래 될 때가 아니야 뭔 약속을 자꾸 그렇게 잡아버리고 지금까지 그만큼 늘어놨으면 남은 고3 끝날 때까지 좀 뭔가 해봐야되잖아 어? 조만간 경준이가 이 강의실에서 사라질거야 알겠지? 자 그가 누구를 만족할 때 얘네라 108을 만족할 때 맞죠 여러분들? 누구 원액값을 구하세요 자 다시 하는 얘기야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야 돼 여러분 진짜 잘 보내야 돼 그냥 해밸래 해밸래 보낼 때가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잠도 줄여 이제 몇 개월 동안 잠 줄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아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돼? 아 몇 개월은 네 차례 내가 올해 초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얘들아 잠 하루에 네 시간씩 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때 올 초에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너네 그러면 죽어 그랬지 내가 그치? 근데 이젠 아니야 몇 개월 이거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내가 3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자보고 내가 살아본 적이 있어 너희 나이 때는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 진짜 죽으면 난리라는거잖아 뭔 말이야 체전을 다 가라고 했는데 한 기간 동안에 자 가봐 이제 이따 써봐 누구 1이 있고 얘들아 그럼 누구 2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A1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1에 A1이지 그치? 그 다음 8분의 1에 A1이고 그 다음 몇 분의 몇에? 10 이게 지금 누구 5지 얘들아? A5야 그러면 너한테 1 더한 게 뭐가 되는거지? A6지 그치? 맞아? 이 위에 써볼게 누구 1? A2 그 다음 누구 3? A3 A4 그 다음 누구 5요 여러분들? 그들이 너희들이라는 얘기인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A6 다시 누구 6요 여러분들? N대신에 O는거지 N대신에 O는거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O를 넣으면 너한테 더하기 얼마 하세요? 1하세요 그럼 A7이라고 하는건 6는거지 그치? 6을 넣으면 이게 A2가 된거니까 마찬가지로 더하기 1하세요 맞나 여러분들? 그럼 짱짱짱짱짱 가갖고 6,7,8,9 너가 누구 10이 되는거야? 얘들아? A10 그럼 A10이라고 하는건 9대려는거니까 9대려는건 A5가 되는거잖아 그렇잖아 너한테 또 더하기 얼마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목적은 A15까지 가야되는거잖아 맞지? 이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A11을 보자고 A11은 여기에 해당되는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11이 나오려면 여기다 10을 집어넣는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누구 6가 되어버리지 얘들아? 또 넣지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한테 더하기 1한게 A11 너한테 더하기 1한게 A얼마 여러분들? 짱짱짱짱짱 가서 A얼마라고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확인 사살 엔디신의 14지번호 맞니 여러분들? 그럼 누구 10 더하기 1이 되는거지? A10 더하기 1인거니까 너한테 또 더하기 1한거지 그치? 그럼 결국 도와줘봐 열 다섯번째까지 더하라고 하는거는 사실은 첫번째 라인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큼을 일단 다 더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만큼을 다 더 왜? 108이라는 수치가 있는거니까 그거는 이들을 다 더해서 사실은 A1을 알아내려고 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거지 그치? 그럼 우리 이제 이 문제 끝났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걸 뭐 굳이 등기공식을 써 16분에는 공부를 하면 맞니 여러분들? 저 앞에꺼는 16 더하기 그 다음 8 더하기 그 다음 얼마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의 누구 원인거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몇번에 16분에 요렇게 두개도 하면 20이지 요렇게도 하면 10인거니까 31된거 같아 맞니 여러분들? 그거에 누구 원이야 얘들아? A몬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잘 생각하면 따라와 시작 몇분에 16분에 31의 누구 원인 A몬이 지금 이 줄인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더하자마 이 두번째 줄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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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지 그치? 네 그럼 더하기 얼마가 된거지? 5 그럼 별론적으로 2 또 너가 등장해야 되는거지 그치? 그럼 세번째 줄에서도 또 너가 등장하는거지 그치? 네 그럼 요건 일단 몇번 나오는거야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얼마가 된거지 얘들아? 5가 된거야 자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되겠지 그건 왜? 여기 5 아니야 여기 얼마야? 10이지 그렇지 왜 10이야? 이거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게 요거지 그치? 그럼 더하기 얼마 한거지 얘들아? 2 한거지 맞니 여러분들? 더하기 2가 5세트니까 이건 얼마를 더했다 여러분들? 10을 더했다 그 계산결과가 얼마다? 108이다 맞아 여러분들? 여기여기여기 108이라고 하지 않았냐? 15번째까지 더한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개 더한게 얼마지 여러분들? 15 이항에서 108에 4 빼버리면 93 된거지 그치? 그런데 3 곱하기 32이 얼마가 된거지? 93인거니까 이렇게 날라가 버린거지 그치? 그럼 16이 이제 이항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1이라고 하는건 결국 이제 얼마나 남은거다? 96이 그 정답이 되겠지 그치? 납득하겠지 여러분들? 네 어차피 나열을 선택하는 문제들이야 지금 계속 정답 3번인거 같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다음 35번째 문제입니다 지워도 되죠? 네 자 35번째 문제에요 a1이 무슨수다 여러분들? 자연수라입니다 잠깐만 우리 자연수라는 표현은 항상 준비하는거지 a1은 1 2 3 4 5 7 8 9 10 그렇지? 자 그런데 수열 a1 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쳐다보자마자 아마도 여러분 그 생각이 들거야 나열을 선택해야 되겠다 아주 모르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치게 되는 문제들은 저희 대부분 나열이야 자 간다 a1이 무슨 수이고? 자연수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1, 2, 3 OOX 하나를 골라내라는 얘기인거고 자 a1 더 1 나의 다음 번째가 나 다음이라고 하는게 누구 분의 1이던가 시작 그럼 이 a1분의 1? 마음속으로 어쩌려 나를 밖에lusive 맞죠 여러분들? 즉 나의 무슨 수를 취한? 역수를 취한게 나 다음 맞니 여러분들? 언제라고 했니? 누구 A1이 무슨 수인 경우에요 여러분들? 자연수인 경우에요 그런데 그 a, n이 뭐가 아닌 경우에요 여러분들?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맞냐 여러분들? 초단원 어떻게 하래? n의 누구의 나라 얘들아? 즉 나의 항수를 나한테 갖다 곱하라는 얘기인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돌아가야 돼 몇 가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거냐면 다섯 번째 항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거에요 얼마가 되게 만드는? 일이 되게 만드는 모든 누구 원의 합을 구하세요 a원의 합을 구하래 맞지 여러분들? 아 되니 안되니? 그러면 방법은 방법은 두 가지야 방법은 몇 가지야? 다섯 번째가 나왔지? 그럼 다섯 번째에서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역추적을 하던가 무슨 추적을 하던가? 해봐 역추적 기법이야 다섯 번째가 얼마인거니까 1이지 그럼 몇 번째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네 번째를 까꾸로 뒤집어서 나오던가 맞아 얘들아? 네 아니면 네 번째한테 몇 배 해서 네 배에서 얼마가 나오던가 1이 나오던가 맞지? 그럼 해봐 그럼 네 번째를 뒤집어서 1이 나왔다는건 1이지 그럼 확인해 an이 무슨 수인 경우야 얘들아? 그럼 네 번째는 자연수 맞는거지 그럼 또 해봐 몇 번째가 있어? 세 번째 이해되니?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1이 나오던가 그럼 얼마일까? 1이겠지 그치? 아니면 나의 함수 몇 배 해서 세 배 해서 얼마가 나오던가 3 1이 나오던가 그럼 몇 분이 1이 되는거지 얘들아? 3 이해돼? 그럼 너는 잘 봐 뒤집어서 얼마가 되던가 4분의 1 그럼 뒤집어서 4분의 1이 했다는건 얼마지 얘들아? 4야 그러면 a3가 4야 다시 a3가 얼마야? 4 a3가 4면 자연수 맞는거지 그치? 그 자연수를 뒤집은거니까 되겠네 맞니 여러분들? 그럼 니가 얼마가 되던가 4 아니면 a3한테 몇 배 해서 세 배 해서 4분의 1 나와야 되는거지 그치? 여기 이 숫자한테 몇 배 해서 얘들아? 3배 해서 4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럼 그는 몇 배 해서 1인거지? 네 1이 되던가 맞니 여러분들? 이제 누구 2를 추적해 나가야 돼 a2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이게 어마어마해지는거 알겠지? 또 너한테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 2가지 2가지 여기도 몇 가지? 여기 18가지지 그치? 아 미안해 8가지지? 네 그치? 그럼 그 다음 몇 가지가 나와? 16 a1이 16가지가 나오지 그치? 이해돼? 네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는거지 잘 모르겠으면 아 돼 안 돼 이해되지? 첫 번째 풀이야 찍어봐봐 이런 얘기 해줄게 요즘 이 수혈 문제가 워낙 다행이라서 병원이 충분히 쌓아내야 돼 그래서 지금 가끔가 내가 1번 풀 2번 풀이를 끄집어내는데 얘들아 들어가봐 이게 몇 번째 풀이다? 첫 번째 풀이다 그런데 난 이 기법을 쓰지 않을래 난 왜 이 기법을 쓰고 싶지 않은거냐면 이게 원래 풀이지 a1이 무슨 수인거니까 몇 몇 몇 몇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그러면 그러면 a1이 1일 때 맞니 여러분들? a1이 얼마일 때? 2일 때? 맞아? 해보죠 첫 번째 a1이 1이야 a1이 얼마야? 그럼 a1이 1이면 이 경우인거지 그치 뒤집어 그럼 얼마야? a2도 1이지 네 누구 3들 1이지? a3 그럼 이렇게 쭉 가서 누구 5도 a5도 얼마지 얘들아? 1이지 그치 이해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지? 모든 a1들이 하면 첫 번째 거 나왔어 a1이 얼마하면 돼? 1이면 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볼까? a1이 1이 아니라고 해보죠 다시 a1이 뭐가 아니다? 그럼 a1이 1이 아니면 2, 3, 4 이런 애들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잘해주지 그치? 그들은 뭐하래? 뒤집을 해 그치? 그러면 a1이 1이 아니면 다시 a1이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누구 2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든 뒤집었겠지 그치? 그럼 누구 원본의 1이지 얘들아? 이게 a2지? 다시 이게 누구 2야 얘들아? 이게 a2인데 a1이 뭐가 아닌 거니까 1이 아닌 거니까 너는 분명히 우선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넌 분명히 자연수가 아니야 넌 다시 한다 누구 2는 a2 자연수가 분명히 아니야 맞지? 그럼 누구 3라고 하는 애들아? a3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지 그렇지 a3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한테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 돼 그러면 a3는 a1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e가 되는 거야 자 지금도 고민이 뭐야? 니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맞지? 여러분들 자 질문 간단하잖아 언제 니가 자연수야? e일 때지 그치 그러면 그러면 소분류로 나눠 a1이 얼마일 때 e가 되면 a3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니까 1이 되지 그치 그럼 좀 좀 전의 경험이 있지 자동으로 누구 4라고 하는 것도 1이지 그치 그 다음 누구 5라고 하는 것도 a5보다 1 나오는 거지 그치 우리의 목적은 뭐야? a5가 얼마나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1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일단 두 번째 a1을 찾았어 a1이 얼마다 여러분들? e일 때 두 번째 그 a1이 이제 뭐가 아닐 때를 생각해야 돼 e가 아니라고 한다면 넌 분명히 무슨 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a3이퀄 누구 1분의 2인데 a1분의 2인데 넌 또 분명히 무슨 수가 아니야 얘들아? 이 작업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럼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a4라고 하는 거는 a3라고 하는 애한테 몇 배 해야 되지? 대답이 대답 나와야 돼 몇 배? 이거 저장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a4라고 하는 게 a1분의 누가 되는 거지 얘들아? 6이 되는 거야 맞아 여러분들? 이해되니 여러분들? 그러면 또 너가 무슨 수인지 모르는 거야 자연수인지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럼 질문은 너 언제 자연수 돼? a1이 3이거나 6일 때 그치 그럼 a1이 3이거나 6이 아니면 맞냐 여러분들? 무슨 수가 아니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또 몇 가지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지? 몇 가지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지? 몇 가지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도와줘 이거부터 할게 이거부터 할게 a1이 무슨 수? 얼마이거나 3이거나 a1이 얼마이거나 6이면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그때 a4는 얼마야? 너 너 너 너 너 2 다시 얼마야 얘들아? 2 그러면 이제 a5는 뭐가 된 거지? 1으로 올라갈게 a5는 2분의 1 된 거지 그치? 그러면 a5가 2 뭐야 말이 안 나와 1이 안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a1이 얼마이면 6이면 a4는 이제 얼마 나온 거지? 1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자동으로 누구 파이브가? a5가 1 나온 거지 그치? 괜히 안되니? 세번째 a1을 찾았어 누구야 여러분들? 6이야 답 적으면서 갈게 1 더하기 2 더하기 6 일단 너는 1 더하기 2 더하기 6이었어 맞죠 여러분들? 자 잠깐만 도와줘 봐 이건 어떤 경우지 지금 이거는 너가 무슨 수일 때 자연수일 때 맞지 여러분들? 그럼 이제부터 a1이 뭐하고 뭐가 아닐 때 3하고 6이 아닐 때를 봐야 되겠지 그치? 찍어봐봐 줘도 돼? 자 이거 만지고 갈게 자 그럼 해봐 이제 여기 봐 a1이 뭐나 뭐가 아니다 물론 3은 생각할 필요 없겠지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누구 4라고 하는 애가 a4라고 하는 애가 누구 1분의 6인데 a1분의 6인데 맞냐 여러분들? 그럼 이 a4라고 하는 게 분명히 무슨 수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야 그럼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누구 5라고 하는 애는 a5 나의 향수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야 되는 거지? 4배 그럼 a1분의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24 이해됐어 여러분들? 근데 그 a4가 항상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거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 a1은 얼마가 나왔다는 거지? 24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a1을 찾은 거지 그치?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24가 달라붙어서 정답은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저쪽에다 쓰자 그럼 뭐? 그럼 뭐? 누구 1의 합? a1의 합 a1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4가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24가 돼서 정답은 얼마다? 34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아까 일반 풀이가 나쁜 건 아니야 실험지 크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역추측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무슨 말이 이해됐지 여러분들? 자 이거 찍으시고 자 36번입니다 36번 36번 문제 자 수열 a에 대해서 a1이 무슨 수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해서 쳐다봅니다 다시 a1은 또 무슨 수 그래? 그러니까 그는 1, 2, 3 그들 중에 선택하는 얘기야 맞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지? 시작! 누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n 플러스 1 어떻게 됐대? 한 번은 어떻게 하라 그랬고 a1에서 누구를 빼래 그럼 나한테서 d를 빼라 그랬고 한 번은 나한테서 누구를 더하래 d를 더하래 언제 d를 빼라고 했냐면 내가 0보다 어떠면 여러분들 즉 0이거나 양수이면 d를 빼고 맞죠 여러분들? 여기 봐봐 양수이면 d만큼 줄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대로 무슨 수이면 음수이면 d만큼 더 늘이라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조금 해주셨다면 요거 앞에서 경험 한 번 있어요 자 읽어봐봐 a1이 모 보다 작은 0보다 작은 즉 a1이 무슨 수가 됐대 얘들아 음수가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가 이렇게 되게 만드는 누구의 최소가 얘들아 즉 n 중에 가장 작은 거 맞죠 여러분들? 즉 다시 해봐 수현 a1이 a1부터 a2 잘 나열됐을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나열되는 와 중에 뭐가 되게 만드는 음수가 나오게 만드는 맞니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항 다시 몇 번째 항? 이 말 이해 돼? 좀만 더 써볼까? n의 최소가 얼마다 6이다 그럼 뭔 말이야? 이거 앞에 경험 있잖아 누구 6가 음수된 거지 그치 언제? 최소니까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1부터 a1부터 누구 5까지는 음수 나와 안 나와?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항상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이게 a1에서 누구 5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맞니 여러분들? a6가 최초로 무슨 수가 나온다 근데 최소라고 했으니까 이 이후로는 또 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해되지? 그럼 뭔 말이야? 이 5개 항은 모자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데 그치? 자 그런데 그 D가 분명히 또 무슨 수래 얘들아? 자연수야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 거의 여기 봐 7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보기엔 거의 다 튀어나올 것 같아 자 시작합니다 열 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인데 60 65 복습하셔야 돼 다시 뭐 하셔야 된다고? 복습 안 하면 안 돼 의미 없어 이제 자 그때 누구 오늘 구하세요 여러분들? A번 그럼 여기 봐봐 방법은 뭐야? 수식이야? 나열이야 나열 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나열하고 아까 누구 원이 있어? A번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누구 2라고 하는 애는? A2 이걸 A라고 해요 A번 첫 번째 두 번째 맞아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지? A번에서 누굴 뺀 거지? D 그럼 세 번째도 A번에서 D를 뺀 거지 그치? 네 번 E E D 그럼 네 번째도 뭐가 되는 거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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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섯번째는 너는 A1-몇디지? 어디가 된거지? 그치? 너까지는 뭐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너 부터는 무슨 수래? 근데 열 개의 항을 눈알 해 몇 개의 항을 여러분들? 그러면 몇 번째로 얘기할까? 일곱번째로 이제 여섯번째가 음수인가? 그러니까 도로 여기에서 더하기 뭐를 해야 되는거지? D 그러면 시작! 누구먼 마이너스? A1-몇디 근데 넌 도로떼 얼굴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여기 있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여덟번째는 다시 또 빼기 딜을 하는거지 근데 또 나왔지 너가 맞냐 여러분들? 아 이제부터 반복이네 그럼 해봐 넷번째는 A1-몇디고 열 번째는 A1-고 어디가 됐겠지 그치? 그럼 이 열 개를 이제 뭐하라 그랬지 얘들아? 더하래 그럼 지금부터 수식이겠네 맞지 여러분들 더하면은 A1은 총 몇 개가 있는거고 열 개 있네? 그럼 내 A1에다가 자 도와줘봐 빼기 딜 빼기 2디 빼기 3디 빼기 4디 빼기 5디까지 얘들아 빼기 4디까지 넘으면 얼마야? 빼기 10디지 그치? 여기도 빼기 4.. 이거 뭐에요? 빼기 5디 빼기 5디 빼기 5디 빼기 5디면은 빼기 15디 그치? 거기서 빼기 경준아 눈떠라 경준아 눈떠라 눈떼 빨개지고 있다 지금 그럼 빼기 15디에다가 빼기 8디 했으니까 빼기 23디지 그치? 네 그런데 여기까지 더한거 빼기 2디 빼기 2디 빼기 3디 빼기 4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4가 10인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새 까먹었다 그럼 마이너스 10디인거지 그치? 아까 6디 5만큼 더하기 몇디였어? 6디 얼마? 마이너스 23디 그치? 거기다 빼기 10디 했으니까 빼기 33디가 됐건데 맞니 여러분들? 그 합의 결과가 현재 얼마 올시다 65라는 결론이 나왔네 돼? 얘들아 얘기해봐 A원도 무슨 수고 자연수 D도 무슨 수인데 자연수끼리 10배에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일일이잖아 그치? 근데 아직 안한게 하나 있어 뭐 안했어 너는 뭐보다 크거나 다르다 맞아? 넌 누구보다 자아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실은 맞아 여러분들? 누구 원이라는게 A원 아니 D로 할래 헤헤 여기서 A원은 뭐야? 몇 분에 10분에 넘어와 65 플러스 33디 이렇게 된거지 그치? 네 네 이거 D에 대해서 풀어봐 누구에 대해서? D D에 대해서 그럼 넘어가면 B기 4D지 그치? 네 그러면 D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고 4분에 2원 4분에 2원 네? 넘어와 봐 남어 5분에 1원 5분에 1원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은거지 그치? 네 답답하겠어? 그러면 D도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5분에 1원 몇 분에 1원 배하래요 여러분들? 5분에 1원 5분에 1원 잘 들어 봐 너가 무솔스인데 이 이후로 복잡해지는구나 잘 따라와 여기 똑바로 서리고 여기 똑바로 서려요 5분의 1을 해봐 시작 몇 분의? 50분의? 33D보다 크지? D가 맞냐 여러분들? 여기도 하지 말고 이거 두개 다 하셔야 돼요 A만 대신에 때려 몇 분의? 10분의? 시작 65 플러스 몇 띠? 34D에서 빼일이 몇 띠 한거지 여러분들? 4띠 한건 0보다 크거나 같은거지 그 다음에 때려면 몇 분의? 10분의 65 플러스 몇 띠 33D에서 빼일이 몇 띠 한건 0보다 작은거지 그치 일단 이 열린 부등식으로 풀어버리자고 잘 따라와 돼? 찍어봐 5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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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거한테 쓰고 정확하게 열 빼버려 몇 빼버려? 그럼 몇 더하기에다가? 10배가 빼기 40D지 그치? 빼기 40D에서 33D 했으니까 빼기 몇 띠 된거지? 그는 0보다 어떤거야 여러분들? 10배가 65에다가 33D에서 50D 뺀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몇 띠가 된거지? 그게 0보다 작은거지 그치 자 이제 찍어봐 이제 찍어봐 자 1에 연립하던 이걸 물론 A1에 대해서 풀어도 돼요 누구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A1에 대해서 풀어도 돼요 A1에 대해서 풀어도 되는건데 저는 일단 D로 선택했어 자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 잘 따라와 몇 띠 넘어가 17띠 넘어왔는데 17띠 넘어왔는데 17띠 넘어왔는데 17띠 넘어왔는데 그럼 몇 분에 65죠 여러분들? 17분에 65보다는 D가 더 어떻고 자까라 같겠지 그치? 잘 따라와 그럼 여기 지금 맞냐 여러분들 7D가 넘어왔는데 7띠 넘어왔는데 7띠 넘어왔는데 7분에 얼마가 된거지 여러분들? 65 근데 그 D가 이제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고 그치? 그러면 너 대충 얼마야? 3점 얼마 얼마지? 네 너 대충 얼마야? 5 7,8,56 7,9,63 9점 얼마 얼마가 된거지 그치? 네 그러면 저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 누구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얼마까지? 6개 중에 골라내야 돼요 맞니 여러분들? 여기다 붙일 수 있는게 뭐야? 붙일 수 있는게? 너지 누구 원도 자연수라고 그랬지? 그럼 잘 따라가 A1이라고 하는게 뭐라 했니? 몇 분에? 10분에 얼마에다가? 65 플러스 몇 D가? 33D 너도 무슨 수여야되는거지? 그럼 여기서 D배신에 때려받았을 때 자연수 나오는거 봐야되는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걸 다 때려받는거 보자는 자 여기 봐 머리 조금만 굴려봐 너 10이잖아 너 몇의 배수야? 이거 5배수지? 몇 배수? 몇 배수? 얘들아 이게 무슨 수 되려면 이거 통분한거 찢어도 다시 뭐한거 찢어도 그렇지 않구나 그럼 얘들아 너가 최소 몇 배수 또는 5배수 또는 10배수가 돼야되겠지? 그치? 아니야? 아니야? 니가 5배수 또는 몇 배수가 돼야되겠지? 그럼 니가 5배수가 돼야되 5밖에 없잖아 아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4,6,7,8,9 때려넣어봐 그게 그게 5배수나 10배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야야 1회자리 얼마? 여기 1회자리 얼마? 3,4 얼마? 1회자리 2루 끝났지 그치? 6,3 8 7,3 1 8,3 4 9,3 얼마? 7 그치? 그러니까 5배수나 스페셜가 나올 리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0차 니가 결정이 되네 공차란다 D가 결정이 되네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는건 누구밖에 없을까? 5밖에 없겠네 따라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D라는 숫자가 얼마다 여러분들? 5다 그럼 누구 1은? 각 결정해야되겠네 몇 분에 시작 10분에 5배 해봐 165지 그치 165에다가 65도 하면 얼마야? 230인거지 그치 약군됐으니까 A번에 값 얼마다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23이 정답이란 얘기겠지 그치 요 끝은 머리 계산하는거 잘 따라와야 되겠지? 요쪽 파트 찍으시고 요쪽 파트 찍으시고 혜택 식사 프라이스 205 시작 고교 투명 AN이 있다 다시 37번 문제 오늘 아마 이 문제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경준이 밥 맛있게 먹으러 가 다시 모토랑이 무슨 순서야 여러분들? 자연순합니다 갑니다 또 나왔어요 그 얘기가 가족번입니다 누구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은 어떻게 알아요? 3으로 나누래 언제 3으로 나누래 AN이 몇 배수일 때 3배수 그래 아시면 되겠지 왜? 모든 항이 무슨 수인 거니까 집중하자 여기 봐 집중하자 집중하자 야 무슨 고3 막판 놈들이 오늘 수업 몇 분이나 했다가 아까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터지고 그러냐 자 빨리 봐봐 그 다음 AN 그 다음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래? AN에서 얼마를 더하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양심 문제야 양심 문제야 며칠 남아서 수능까지? 이제 110대잖아 얼마 남짓도 안 났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냐? AN이 몇 배수가 아닌 경우에 2배수 이해되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또 나오네 나 얘기 AN이 누구 N보다 크거나 같대 얘들아 내 말 들어봐봐 잠깐만 봐봐 AN이래 누구 N? 이건 그냥 수혈 AN인 거잖아 얘들아 봐봐 이거 봐봐 이거는 A1이 될 수도 있고 누구 2가 될 수도 있고 A3가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수혈 AN의 모든 항이야 맞지? 다시 저 자식은 이 자식은 수혈 AN의 모든 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 모든 항이 누구 N보다 크거나 같대 네 그럼 이 AN은 뭐야? 남은 백십 몇 일이라도 하라고 최소 그렇지 무슨 값이어야 돼? 최소 가장 작은 값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혈 AN의 한글 중에 어떤 애? 가장 작은 애 넌 다시 쓴다 누구 N의 최소가? AN의 최소가 그치? 걔가 몇 번째 항이라는 거지? N번째 항이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읽어봐봐 AN이 수혈 AN의 모든 항이 누구보다는 AN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대 근데 그럼 누가 제일 작은 거야? AN이 그치? 그치? 압듯해? 자 그런데 뭐라고 돼있어? 그러한 자연수 N의 최소 다시 누구의 최소? M의 최소가 얼마래? 8 그 말 뭔 뜻이야? 여기가 뭔 뜻이야? 일단 누구 8이라고 하는 게 A8은 A8이 AN의 무슨 값이다? 최소 값인데 무슨 값이다 여러분들? 그 M의 무슨 소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최소 값이 무슨 값이? 최소 값이 여덟 번째에서 최초로 등장한다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럼 A1부터 A7까지는 저 최소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질문 A8 이후에 누구 8 이후에? A8이랑 같은 최소 값의 가지는 맞냐 여러분들? 네 또 다른 항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네 아 이게 2점 재수 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런 거니까 최초로 등장하는 가장 작은 항 맞냐 여러분들? 그가 몇 번째라고 하는 얘기지? 여덟 번째라는 얘기야 맞냐 여러분들? 그럼 그 이후에도 또 A8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항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맞냐 여러분들? 저거 또 어땠나 또 또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럴 때 AK콜 다시 누구 K콜야 여러분들? 네 즉 K번째가 얼마래? 열한 번째가 열한 번째가 11이래 맞지 여러분들? AK콜 11을 만족시키는 몇 이하의 10 이하의 10 이하의 자연스테이가 뭐한 거야 여러분들? 좋은지 안 될까 봐? 그럼 이거는 A1이던가 A2던가 A3던가 맞냐 여러분들? 물론 A8도 될 수 있고 그치? 물론 누구 텐데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넌 A12는 안 되는 거야 그치? 네 맞아? 자 누구 원의 최소를 구하시오 A1의 최소를 구하래 누구 원의 최소 여러분들? 네 자 가자 가자 할 수 있는 거 하자 문자 쓴다 몇 번째를 알아? A1 그럼 K플러스 한 번째를 아는 거지 그치? 네 K번째가 몇 번째가 11이야 그럼 3배수 아니지 그치? 그럼 더하기 얼마나 해? 14 그럼 그 다음 번째는 24가 됐겠네 네 3배수지 그치? 10으로 나눠? 3 그럼 얼마야? 8 8 3배수 아니지? 네 그럼 더하기 14마리 얼마야? 11 3배수지 그치? 그럼 나누기 4마리 얼마야? 10 3배수 아니지? 네 해 34 그 다음 얼마? 어? 또 11이 남아? 반복되네 10 이들 중에 누가 제일 작지? 3 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네 네 너가 만약에 누구 10이면 A A 10이면 맞니요 여러분들? 네 맞아? 네 자 질문 네가 만약에 A10이면 그 앞에 A9부터 누구 1까지나 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서 조사해봐야 되겠지 그치? 네 자 아까 배웠던 역추적이야 무슨 추적이야 여러분들? 역추적이야 그럼 해봐 그럼 해봐 K번째가 K번째가 얼마이면 K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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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역추적 시작하는거야 해봐 여기 11이라고 하는건 이제 여기 놓이는거지 그치 네 이해돼? 돼? 네 그러면 너는 너의 몇 분의 1이던가 3분의 1 아니면 너한테 더하기 얼마에서 나온거지 14 그치? 그치? 그럼 반대로 해봐 네 너한테 몇 배 하거나 3배 하거나 3배 하거나 맞죠 여러분들? 너한테 빼기 얼마 하던가 13 이해되지 여러분들? 그럼 3배 해봐 얼마죠 여러분들? 13 13배면 롬수지 네 근데 수연행이네 모드라이구 선수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빼기 13만 하면 안되겠네 그치? 아이고 그럼 몇 배 하던가 그럼 몇 배 하던가 3배 3배 하던가 빼기 얼마 하던가 33 그럼 22지 그치? 네 조금만 더 조사해볼까? 몇 배 하던가 네 그럼 99 곱하기 3이지 그치? 네 아니면 33이 나오던가 그치 않아? 그럼 몇 배 하던가 그냥 13만 하면 어? 13을 뺀거지 그럼 얼마야? 86 80 6이지 그치? 3배 해봐 60이 나오던가 7 7 7 다시 누구 얘들아? 그럼 만약에 누구 원의 최소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봐 3배 하던가 13배던가 그치 3배 하던가 13배던가 3배 하던가 13배던가 다 이 이유보단 크잖아 그렇지 그런거니까 이쪽은 생각 안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내 말 들어가봐 10 13은 6배지 네 그럼 몇 배 하는거지? 13 얼마지? 20배던가 그러니까 7배던가 얼마였어? 20배던가 네가 A10이면 잘 봐요 10번째 9번째 8번째 7번째 7번째 말이 안되지 그치? 그럼 네가 9번째 9번째 8번째 말이 안되지 그치? 네 아니 이해됐어? 안됐어? 네 다시 생각해봐 네가 8번째야 다시 누구 팔에 누구 팔이 A8이 최소 값이었잖아 그럼 네가 만약에 8번째야 그럼 넌 9번째지 너 10번째지 네 너 10번째지 그럼 너 몇 번째야? 11번째야 많이 안되지 그치? 네 아 찍어봐봐 자 이해됐어요? 네 됐어? 자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반복될 거잖아 그렇잖아 네 중요한 건 뭐지? 네가 현재 A8이면 안되지 그치? 네 근데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누구 8이면? A8 A8이면 잘 봐 네가 만약에 A8이면 너 A7이지? 6, 5, 4 상관없지 그치? 그럼 되는거지 그치? 다시 누구 K가 11이다 자 네가 만약에 A8이야 9, 10, 11 그럼 네가 알는거잖아 그렇잖아 A, K가 얼마가 되게 만드는 7이 되게 만드는 7 이하의 자연수잖아 그럼 이러면 안돼? 지금 안되는데 저쪽에 답 쓸게 이제 확실하지? 7이라고 하는게 무슨 값이다 여러분들? 최소값이다 그러면 누구 8이라고 하는거를 A8을 누구로 고정해? 7로 고정해 그럼 저 역추적 결과에 따라서 누구 7이라고 하는거 얼마지? 21 그 다음 누구 6라고 하는거 A6은 얼마지? 8 그 다음 A5은 누군거지? 24 24 그 다음에 누구 4가? 11 A4가 11인거지 그치? 그럼 이런거 되는거잖아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3? 왜 이렇게 적었대 여기다 적어볼게 누구 3는 A3 이제 2개월 따라가는거지 그치? 그럼 얼마가 나오는거야? 34 그 다음 누구 2는? A2는 얼마가 되는거지 여러분들? 20 20이어야 되는거지 다시 얼마야 되더라? 20 그럼 20이야 A2는 20이야 맞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하고 하는건 누구 1의 채소였어? A1 A1의 채소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20에서 7로 가면 안돼 맞지? 왜 7로 가면 안돼? 그러면 아까 A1의 채소가 8번짱에서 채소값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맞니 여러분들? 네 처음으로 A1이 7로 가면 말이 안되는거잖아 그렇잖아 그런거니까 A1의 채소는 얼마가 될 수 밖에 없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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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될 수 밖에 없다? 60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만족하는거자 납득하시겠죠? 수고 많았구요 숙제 다음시간까지 45번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40 몇번까지? 45 45 45만 채 끝까지네요 맞죠? 월요일날 몇만원 끝내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십쇼 자 우리 잠깐만 월요일날 몇시까지 모이셔야돼? 1시 1시